오랜만에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원 드릴게요 사연이는 위를 주리라 말이야 오늘의 미션은 1, 2, 3 응원 근데 1, 2, 3 응원이 뭐래요? 싱글벙글쇼의 강석에게 미션 시도 밥 먹고 밥 먹고 오빠 할 줄 알아? 할 줄 알아 몰라 그럼 아 강석 오빠가 이거 알고 눈치채고 미션인 거 알고 일부러 지금 실패시킨 것 같아 너무 아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아 누구한테 할까 진짜 큰일 났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싫어書 오빠! 오빠! 오빠 밖에 없어. 빨리 한 번 해봐. 김성주 씨 됐다. 김성주 어디 있어? 김성주 알아서 빨리 나가. 안녕하세요. 도와줘 봐. 다시 한 번 시작! 성공! 성공입니다. 다 된 거예요? 미션이었구나. 네, 네. 아니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. 네, 가세요.